자 오랜만에 태백에 아울렛 디시마트 왔어요 여러분 좋은게 또 뭐이 많이 들어왔나 안들어왔나 살펴보려구 자 여기만 오면은 없는게 없기 때문에 아이고 좋은게 왔다 4구 으 으 웰view 얼마 everyday 으 2 멀티 백셀 백셀 아 이거 사랑해 백셀 백셀 이게 오래가더라구 이거 좀 놔둘게요 이거는 하나에 천원이란 뜻인가요 이거 어 참 희한하게 만들어놨네 희한하게 만들어놨어 난 여거면 다 사가고 싶어 이건 용도가 이게 뭐여 어 허리에 차는거 열쇠나 뭐 아 이제 먹지말라고 음 참 내가 찾는게 왔나 모르겠다 이리 보자 다음주에는 이제 어떤 재료를 얘기 나눠볼까요 C타입 야 이거 8핀 타입 C타입 C타입 이건 뭐여 이게 또 C타입인가 2메타 1메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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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메타 1메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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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구 7.6 대용량 4구 멀티 4구 7.6 4구 7.6 4구 7.6 4구 7.6 안녕하십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생은요 뭐 아이고 돈 벌려고 바쁘시네 돈 벌려고 그거 요전에 2m선 다 나갔네 아직 안들어왔네 네 아직 안들어왔어요 그거 들어오면 좀 사갈려고 다음주엔 들어올거 같아요 죄송합니다만 좀 지나갈게요 네 통행세 내야되는데 이거 착하는거 말고 그냥 묶는거는 안나오는가 뭐 말하자면 묶는거는 없어요 원래 없는데 그렇구나 네 아 아 아이고 에이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그 태백에 유명한 저 DC마트 여기 없는게 없어요 그 오면은 그냥 다 사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생기는 곳인데 오늘 필요한게 또 있어서 왔는데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별게 별게 다 있어요 하여튼 우리 미인 직원분하고 인터뷰를 좀 해야지 안 돼 나 얼굴 나오는데 얼굴 안 나온다 초상권이 있어서 하네 아이 얼굴 안 내보내라 해도 안 내보내 그 괜히 저 이쁜사람 내려보내다가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라구 안 돼 큰일나 나도 안 내보내고 싶어요 나 빚쟁이라서 또 누가 쫓아올 수도 있어 아 아이고 망치기 이야 6,500원 이것도 썰모가 많네 이거 아주 응 망치? 응 가만히 있어봐 이거 이쁜사람이 찍지말라니까 다른 데로 가야되겠다 응 우린 찍지말라면은 혼날까봐 안찍습니다 여러분 음 괜히 찍었다가 아 혼날 수가 있으니까 자 태백에 DC마트에 그 도깨비가 자주 오는데 아이고 이게 뭐예요 자 실로 다양하게 이렇게 물품들이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태백에서는 아마 제일 다양한 물건이 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좌측에 가보면은 뭐 비슷한 데가 있긴 있는데 여기만큼 좋은 물건이 없어요 가만히 있어봐 아 여튼 전문가한테 여쭤봐야 되겠다 제가요 네 쉽게 말하자면 스마트폰 넣을 수 있는 정도의 주머니 혹시 없어요 주머니요 네 뭐 저기 우리 그 요렇게 차에 달고 된 요런 거 있잖아요 쉽게 말해 농구 골대 비슷하게 생긴 거 작은 거 네트 바스켓 오케이 오케이 요거 요거 딱 나와버리네 그냥 어이구 괜히 직원이 아이야 으아 멋쟁이야 멋쟁이야 참 이게 이게 네트 바스켓이라 그러는 거구나 이게 예 아이고 참 어이 없는 게 없으니 우토하났네 이게 이것도 한 사야 돼 아 자 요거 여러분 그 통리장에서 도깨비가 얼마전에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이 산에 갈때 뚱땅뚱뚱하고 다니는 그 녹음기 비슷한 걸 하나 샀는데 그거를 차에다 매달고 다길라니까 하나 찾았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참 여기도 있는데 딱 나왔네 그거 저 산에 갈때 이렇게 노인들 탈고 다니는거 어 배꼽 들은거 아 좋더라구요 그게 어 뭐라 그래야되나 저작권 응 옛날 그것 때문에 예 못팔았는데 예 그게 이제 다시 나와요 다시 있나봐 저작권에 대해서 그 협회하고 얘기가 됐겠지 어 그런식으로 됐나봐요 예를 들어서 뭐 한국당 얼마씩 주겠다 어 그러고 내 생각에는요 트로트가 그렇게 활성화가 되야되요 이게 자꾸 못듣게 하면 그렇지 결국은 안 듣게 된다니까 이거 한가지만 좀 가르쳐주세요 죄송한데 일하는데 말씀하세요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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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거요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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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에다 이거 끼우는건가요 어 맞아요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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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맹 차에서 똑같아요 이거 꽂고 이게 선이 있을거에요 그래가지고 옆에다가 연결해서 4개씩 4개 쓸 수 있는거죠 4개 포켓 아 쉽게만 하나씩 연결하고 또 모자라면 또 이렇게 연결하고 이건 비싼가 별로 안 비싼데 앞에 있잖아요 어디 있어 가격이 여기 있네 16,000원 비싸네 비싸다고 어 좋긴 좋네 그렇죠 이곳짜리가 아직 주문 안됐네 이곳짜리가 아직 안들어왔어요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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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아예 어 맞네 헉 물론 똑같은 개념이지만 정승이 위험해 여기다 이거 이청도 한번 구경을 해야지 이청 또 더 좋은 물건이 또 많이 들어왔나 어쩌나 한번 보기 위해서 공구류 주방류 이렇게 뭐 없는게 없으니 시계빵이 될 리가 있나 매장이 평소도 아주 굉장히 넓고 별의 별 물건이 다 있습니다 부엉 부엉이가 우는 밤 부엉 춥다고서 우는데 아 일볼모 멀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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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없는거 빼놓고는 다 있네 에이 없는거 빼놓고는 다 있어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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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는거 빼놓고는 다 있네요 아 없는게 없네요 없는게 없어요 없는게 없어 평탄하게 잘 또 만든다니까 요즘은 상도 하나 좋은걸 이거 뭐하는거야 오 일컴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